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성투를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수정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부합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시장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일단 사실 조금 침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은 역시나 좀 우려감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개길 속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은 좀 우려감들은 굉장히 많고 뭔가 좀 안 좋은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게 확실하게 거쳐나가는 모습들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밥상 물격까지 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갑자기 한파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추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 농사가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풍년을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수확의 시기에서 뭔가 지금 한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얼어붙어가지고 배추 가격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 유가 뿐만 아니라 지금 실생활에 정말로 이렇게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가들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상 물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결국 금리 인상 굉장히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상 서두른다 해갖고 무조건 증시가 빠진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증시에 부담을 주는 걸까라고 한다면 역시 부채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죠. 부채가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증시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좀 상승하기엔 버겁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상승을 좀 해주려고 한다면 결국 진짜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물류 대란부터 해서 반도체 품절 현상부터 해서 유가 상승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안개가 이렇게 좀 있고 거기다가 우려감들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증시가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자꾸 올라갈 거니까 증시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여럿 계시겠지만 저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베팅을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제가 증시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인버스 몰빵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역시나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는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고 예측을 해놓고 될 수 있으니 내가 준비를 하고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주식을 다 빼기에는 제가 생각하니 하락이라고 하는 것도 100%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빼기에는 또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게끔 딱 절반 정도만 주식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는 거죠. 나머지 절반의 현금을 계좌에 넣어놓으면 자꾸 사람이 사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자꾸 추가 매수 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은 반드시 계좌에서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다른 통장 CMA 통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놓고 아예 계좌에는 주식만 딱 들어가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계좌 관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현금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주식 시장이 정말로 한 번 크게 빠질 때가 기회가 생긴다고 보면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요. 지금 빠진 것도 아니고 애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지금 여기서 차트를 한 번 볼 텐데 차트가 지금은 아래쪽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락 추세가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2800포인트를 무너뜨리면서 2400 정도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매매 때문에 아침에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조금 많았죠.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쯤에요. 그런 거 보시게 되면 반대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가 2900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는 거죠.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면요. 나온 것 때문에 또 나오고 나온 것 때문에 또 나오고 나온 것 때문에 또 나오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단기간에 빠지는 거거든요. 반대매매 당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드는 건 맞는데 현금을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주가가 싸지게 되는 거니까 나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오늘 방금 KT 같은 경우가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좀 기회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지 KT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시 기점으로 해서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고요? 단타의 관점으로 샀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무조건 무서워하기만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건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자동차 가격이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건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로 봤을 때 지금 증시가 밀려준다 했을 때는요. 결국 여러분들은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아주 저로의 찬스가 되는 거고요. 물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괴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매수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의 매수가를 보면서 1일을 비할 필요도 없고 희노애락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거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이 수익으로 돌아서는 것도 순식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류를 보면서 어우 나 지금 얼마 손실 중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좀 마인드를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한 것 같은데요. 주식에서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결국 주식하는 내도록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주식 시장이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풍 가는 마인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증시가 무조건 올라갈 거야 내 종목 무조건 올라와야 돼 하면서 기도를 하시거나 그냥 무조건 때 쓰는 것처럼 하시는 것보단 대응 전략을 좀 제대로 짜보시는 거 어떨까 지금 우리 상담하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돈은 정말 소중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돈이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중히 대해주셔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 증시가 오르네 내리네 이거보다는 내가 가진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정말 파악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몰두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런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똑똑한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 반 또 주식 비중은 반 정도 이렇게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8만 5천 2백원에 19%요. 예 8만 5천 2백원에 19%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원 이 부근태에 지금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글쎄요. 삼성전자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주식 인생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투자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항상 이건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삼성전자는 저는 투자하면 안 된다. 개인들이 투자하기 너무 크고 너무나 어려운 종목이고 너무나 느린 종목이면서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아무 때나 사버린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8만원을 왜 삽니까? 이거 도대체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바꿔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를 투자하셨을 때는요. 결국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승리한다예요. 뭐가요? 시간이 답인 거예요.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으면요. 이제 앞으로 없다 생각하고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삼성전자 주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정말 장기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배당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또 모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주가가 내려갔을 때 겁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강심장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팔지 않는 꾸준함 엄청나게 조금 뭐래야 될까요? 이제는 앞으로 삼성전자는 나의 동반자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결국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종목 자체가 그래요. 워낙 느리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데까지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까지 하락이 끝나고 올라가는데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락이 끝날 때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바닥을 잡고 하락이 다 될 때까지 3년 동안 난 물렸어 괴로워. 이런 사람들은 삼성전자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물리지 않았어. 배당도 받을 거고 한 5년 10년 볼 건데 뭘 이런 걸 물렸다고 그래. 라고 할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가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 가운데 생기는 파동들이라고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을 바라본다면 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1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게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삼성전자를 투자하셨으면 정말로 이건 내가 그냥 평생 가져가면서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들어오셨어야 되고 그게 아니시면 조금 지금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7만 원 자리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가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려가는 도중에 잠깐 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면 이 종목은 5만 5천 원이나 6만 원까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가 생기고 이 종목 안 되겠어 하면서 손절한 사람들이 생기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장기로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더 모아가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네. 더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좋은 게 될 수 있고 정말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물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당장 나가셔야 돼요. 이런 정보 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난 더 모아갈 수 있는데 내려가면 좋지 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삼성전자의 적합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만 원까지 밀린다면 지금 매수하신 금액 정도만큼은 매수를 하셔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100% 사도 되는 정말 유일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00% 샀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마인드만 된다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6만 원 이하에서 20% 정도 더 사시고요. 만약에 5만 원 이하로 빠진다면 저는 그때는 또 한 번 더 20% 또 사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4만 원까지 내려갔다. 3만 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집을 팔아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사면 살수록 좋은 기업이에요. 1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막 밀리니까. 네. 당장 이렇게 10개월 정도 보고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든지 여기서 나가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밀린다 했을 때 나는 물리는 거 싫고 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싫어요라고 하신다면 6만 8천 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고 나가시는 것이 다른 주주들을 위해서도 좋은 게 될 수 있고요. 시청자님의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 장기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올수록 더 사버려야 되는 기업이다 설명해드리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7만 5천 원대가면 바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저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삼성전자를 장기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7만 5천 원에서 그냥 바로 손실이 좀 나와더라도 정리하고 나오셔서 시간을 벌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제일기획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10%예요. 네. 2만 4천 원의 1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9월 달에 했는데요. 아, 예. 이거는 뭐 저도 마음에 맞고 진드근히 그냥 너무 막 오라고 갔다가 내가 갔다 안 해서 하는 건데 갖고 가도 되는지 그런 반등도 한 2만 5천 원, 6천 원 돼서 살아야 되는지. 요새 하도 장이 안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 예. 지금 어쨌든 두 달, 한 달 정도 보유를 하셨고 지금 수익권에 조금 접어들었습니다. 멘토님. 2만 5, 6천 원 때까지 보유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제일기획도 삼성전자의 연장선입니다. 대주주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회사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광고는요.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첨수하기 전에도 광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끝나고도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광고 장난 아니거든요. 광고라고 하는 시장은요.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광고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가 뭐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넷플릭스 지금 광고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광고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광고 시장은 점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은 제일기획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요. 당장 눈앞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과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대학교를 잘못 들어갔는데 내가 이 대학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다른 데로 빨리 옮길 것인가. 그러니까 납득을 하고 내가 인정을 하고 그냥 여기에 적응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곳에 갈 것인지는 시청자님 본인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제일기획을요. 저는 장기 10년을 보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당장 지금 몇 개월이 힘들고 지금 1년도 힘들고 무슨 1년이 10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면 제일기획이 어울리진 않는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장기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2만 4천 원이 시청자님 매수가가 이 종목에 올라갔던 최고점 라인 때예요. 지금 까만선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그래서 저 고점 라인 때 매수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샀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든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왜냐하면 제일기획은 사실 1만 5천 원대 지금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제가 크게 그렸는데 1만 5천 원대예요. 저기가.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대인데 저기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제일기획을 1만 8천 원에 들고 있는 사람과 2만 4천 원에 들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건 좀 비싸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주가가 내려가면 내가 내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1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저기서 더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매수가가 확 떨어지니까.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장기관점으로 보신다 했을 때는 저는 제일기획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혹여나 1만 5천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재매수가 할 수도 있는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은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굳이 추가 매수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2만 3천 5백 원 자리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매도하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시 접근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저기가 안 무너지면 이건 단기 시세상 2만 6천 원에서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하는 걸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장기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명문제약 네. 명문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20%고 6,300원입니다. 네. 6,300원에 20%.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겁돼 있습니다. 한 6,100%인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가 조금 있으면 매수가 다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매수가까지 간다고 봐야지. 그리고 그 이상도 한번 슈팅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 아닙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더라도 살벌하잖아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막 슈팅 막 빵 치고 올라왔다가 밑으로 훅 빠졌다가 막 올랐다 내려갔다가 사람을 진짜 혼을 빼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투자한다 했을 땐 결국은 내 실력, 그러니까 차트를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좀 순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발력이 없이 이런 걸 한다? 거의 지금 일반인이 스턴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기하는 분들 보면 스턴트맨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서 잘 빠져나가고 요리조리 막 낙법도 하고 막 굴러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거 하다가 정말로 잘못하면 골절당하고 정말로 우리가 불구가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시청자님께 어울리는 종목도 아닌 것 같고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2년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2년 기다릴 거면 방금 봤던 제일기획이 훨씬 낫잖아요. 명문제약을 왜 샀냐 이 말인 거죠. 결국은 2년 기다릴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낫지 않았습니까? 제일기획이 낫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2년 기다릴 걸 왜 이런 기업을 사서 기다리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일기획이나 삼성전자보다는 명문제약이 단기적인 시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단타가 좀 능하시거나 순발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이 낫다 생각이 드는데 조금 난 묻어놓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신경 별로 못 써요. 주식을 잘 몰라요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주 그것도 이름 있는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문제약이 이번에 올라올 텐데 지금 시세라고 한다면 결국 6,500원에서 7,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왔을 때 저는 본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7,000원까지 올라올 때 약수익 정리하신 다음에 앞으로 2년 동안 가져갈 만한 기업을 찾아서 저가에 매수해놓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올라오면 본전 그리고 7,000원쯤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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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B금융 KB금융 매숫가량 비중은요? 5만 1천원에 20% 예. 5만 1천원에 20% 지금 수익 보고 있으신 혈성자님? 예. 어디까지 갈 건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요즘 잘 가고 있네요. KB금융 금융주도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은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안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겠는데 올라겠는데 이러거든요. 그냥 놀리거든요. 약올리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뭐 어쩌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기업이라서 올라가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 알아요. 보면은 막 폭탄 쫙깍쫙깍쫙깍쫙깍 하면서 넘겨가면서 문제 맞추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폭탄돌리기예요. 결국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갈까인 건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폭탄 갑자기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청자님이 가족오락관 옛날에 기억나세요? 네. 그 폭탄 돌리는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폭탄 넘겨가면서 막 터질 것 같이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폭탄 돌리기 중이에요. 그 이제 언제 터질까? 세력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 이 위쪽에서 다 물려버리게 되면은 그때 터져가지고 주가는 폭락하거나 이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제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님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내 감정을 내 욕심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매도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그렇죠? 오늘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내일 상한가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족하는데 뭐 어쩌라고 하면요. 내가 만족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됐다는데. 그리고 친구끼리 우리 회식 가거나 술자리 가서도 술을 이렇게 한 잔 하다가 난 여기까지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누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먹겠다는데 내가 이제 더 먹으면 취할 것 같다는데 내가 여기까지 한다는데 뭔 상관이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도는요.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근데 항상 내 욕심 때문에 좀만 더 먹어볼까? 좀만 더 가져가볼까? 좀만 더 가져갈까?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여기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절반 매도하실 수 있다면 시청자님이 성공하실 분이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잡지 마세요. 그냥 내가 수익 났기 때문에 매도하는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라고요? 수익 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된 겁니다.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최고가에 파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가에 팔 필요가 있습니까? 수익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네. 수익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절반 매도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거의 올라와 있어요. 얘가 지난번에도 6만 원까지 올라오고 떨어지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올라갈 수 있으니 난 절반 정도 매도할래.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체크할래.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절반을 매도견 드려보도록 하고 올라오게 되면 6만 원 이상에서는 또 언제든지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날, 기분 좋은 날, 기분 안 좋은 날, 뭐 한 날, 밥 먹었는데 뭔가 잘 맛있게 먹은 날, 소화가 잘 된 날, 잘 잔 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기준에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매도는 언제든지 하시고 힘을 내시고 그냥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저는 6만 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절반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나머지 6만 원 이상에서는 아무때나 매도하셔도 좋다. 수익 축하드린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나 문현 씨 참 좋아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디오요. 예, 디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2천 원에 30%. 5만 2천 원에 30%. 매수는 한창 그럼 올라갈 때 매수하셨나 봐요? 7월 달에였어요. 그때 매수하셨어요? 네, 7월 달에요. 아, 7월에 그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만 5천 원까지 고점을 딱 찍고 이제 쭉 밀리고 있어요, 맨토니. 보니까 이거는 코로나 터지고서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전략이 그럼 지금부터 필요할까요? 이제 시간을 좀 갈아놓아야죠. 사실은 방법이 없죠. 제가 전에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6월, 7월, 8월, 9월 이때 사서 물리는 사람들의 상담이 앞으로 계속 연이어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기 때 제가 계속 현금화해라, 사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현금 재발 좀 들어가지 마라, 아무것도 안 사는 게 좋다, 지금 사면 다 물린다. 엄청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일을 막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게끔. 결국 우리가 주식을 들고 기다리냐, 현금을 들고 기다리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시청자님의 6월과 7월, 8월, 9월, 10월, 10월, 25일까지 오는 그 시간과 저의 시간은 같았을 건데 시청자님의 자산은 지금 줄어 있습니다. 저의 자산은요. 현금 들고 있었으니까 줄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비오를 산다 했을 때 저는 4만 원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시청자님 어때요? 5만 원을 샀다가 4만 원에 물려있는 게 되는 거고요.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현명하게 나의 자산을 무엇으로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무조건 사고 팔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중독인 거예요, 이게. 주식은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굉장히 죄악으로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뭔가를 좀 주식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도퇴되는 것 같다라는 약간 조바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만 좀 고치시면 앞으로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만 있을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나오는 시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디오를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디오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좋든 안 좋든 비싸게 샀냐 싸게 샀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비싸게 사신 거거든요. 팔아야 할지 갖고 있어야 할지 몰라서요. 뭐라고요? 더 보유를 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벌어졌는데 기업이 나쁜 기업이면 파는 게 맞는데 좋은 기업이라서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 말은 얘가 다음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다음 뭘까요? 또 내리죠. 내리고 그 다음 뭘까요? 오르고요. 오르고 맞아요. 그 사이클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데 얘가 보통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까지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꼭지점 이런 걸 보니까 어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4개를 그려보니까 이 기간이 보통 한 2년 걸려요. 그럼 얘가 지금 다음 올라올 때까지 몇 년 걸린다고요? 2년 걸린다는 거죠. 지금 내려가면 올라올 때까지 몇 년? 2년입니다. 그 말은 2023년 10월쯤에 본전 찾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투자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고 이미 벌어진 거고요. 나쁜 기업 아니니까 들고 가면 본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매숫가를 5만 원에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떨어졌을 때 매숫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놓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 흘러야겠지 또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추가 매수라는 소리가 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떨어지고 3만 원까지 밀리는 걸 눈에 뻔히 보이는데 3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을 4만 원에 추가하면서 하라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할 거면 3만 원까지 떨어지는 종목이니까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3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한 내년쯤에 추가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 3만 원쯤 왔을 때 추가 매수를 딱 해가지고 매숫가를 4만 원 이하로 맞춰놓으면 그다음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계획을 짜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선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아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펩트론 17,100원의 10%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중입니다. 10%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이 바로 확 나와버리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 그러니까 디오 방금 봤던 기업은요.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안 보여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재무제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펩트론 재무제표가 아니라 지금 디오라고 했던 방금 봤던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 80억 벌다가 300억 벌고 그리고 48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매출도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담하는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보면 어때요? 39억의 매출을 찍다가 18억 내고 31억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적자는요. 79억에서 120억, 170억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적자 위험까지 놓여진 기업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기업은요. 사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의 약간 특수성 때문에 조금 제약 바이오는 적자가 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으나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땐 결국 감자 등을 통해서 또 재무제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주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이 되기까지는요.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기 전까지는 사실 당뇨치료제 이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다시 올라올 일은 지금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가치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3천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냥 논스톱이에요. 그래서 추가하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3천 원까지 내려가니까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한 방 입고 슈팅 나올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슈팅 시에 1만 3천 원 이상에서는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고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아프시겠지만 그냥 전체 손절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매우자라는 그런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민빵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AK홀딩스 2만 9천 원에 15%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K홀딩스, 일단 홀딩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정답을 드린다면요. 모든 홀딩스는 손절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은요. 손절을 해서는 안 돼요. 애초에 손절할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기업이고요. AK홀딩스처럼 이렇게 홀딩스라고 하는 이 세 개에 붙은 거 지주가 붙었다, 홀딩스가 붙었다 이런 기업은요. 우리 10년 만기 적금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보험도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요. 12년 정도 이렇게 그냥 계속 꾸준히 넣어야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금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홀딩스에 들어가신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규제를 내리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10년짜리다. 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 10년 싫어하면 지금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 좋은 기업을 단기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멀리 봐야 좋은 걸 바로 앞에 코안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사실은 2만 5천 원까지 내려가든 2만 원까지 내려가든 1만 7천 원까지 내려가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주사고 홀딩스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갔을 때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고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나는 장기 투자가 싫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손절하고 나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홀딩스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는 1만 5천 원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다가 1만 5천 원 오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잊고 살다가 4만 원까지 오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놓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다음 댓글 확인을 할게요. 이번에는 코스모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바코 14,154원에 7%, 1년 채 보유 중입니다. 7% 정도 추매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지지부진하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7% 정도 추매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7% 추매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는 yes인데 그건 지금 할까요?는 no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일이 막 갑자기 한 번에 다 생기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막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안 좋을 땐 진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진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막 콕이 깨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바코러 가는 것도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될 때는 막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요. 주구장창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죠?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봤을 때 내 계좌에 지금 종목이 14,000원에서 샀는데 지금 손실이 갔다가 지금 23%, 30%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 기준이에요. 나만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아바코라고 하는 기업은 어때요? 나는 그냥 계속 갈 길 가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난 계속 내려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만 원 이하로 빠져줬을 때 뭔가 지지 라인이 나올 수 있고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 원에서 9,000원에서 만 원 사이쯤 내려왔을 때 7% 정도 추가 매수를 한다면 매수가가 좀 획기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반등 나왔을 때 본전 탈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추가 매수 하게 되면 더 내려갔을 때 괜히 나는 매수가도 많이 낮추지 못하고 추가 매수 한 돈까지 물리기 때문에 결국은 좀 비중은 비중대로 엉망이 되고 멘탈은 멘탈대로 엉망이 되는 약간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버려 두자. 그냥 9,000원 이하로까지 내려가준다면 정말 땡큐하고 추가 매수 할 자리고 기업은 나쁘지 않으니 9,000원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오히려 좋다. 그래서 8,000원, 9,000원까지 가까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댓글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김미경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애넌 에너지 4,710원의 12% 냉난방 기업인데 겨울 난방을 보고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멘토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사실은 에너지, 그러니까 냉난방 기업을 겨울을 보고 가져가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투자의 기초가 뭐냐면요. 여름에 털장갑을 팔고 털장갑에 털모자를 사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밀짚모자를 사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찬바람 불 때니까 뭘 사야 되냐면 사실 밀짚모자, 선풍기 관련주를 사놓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주가도 다 올라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투자는 아닙니다. 여름에 우리 냉난방 관련주를 싸니까 사놓다가 겨울에 비싸게 팔아내고 겨울에 또 밀짚모자가 싸니까 그걸 사놨다가 또 여름 되면 그걸 비싸게 팔아내고 또 다시 또 털모자가 싸니까 계속 반복이 돼야 내 자산은 불어나는데 항상 우리는 좀 이상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반박자가 아니라 그냥 한 박자 완전히 느려버리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애논에너지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 매수가가 4,100원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 증시가 안 좋아서 4,700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건 맞는데 이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절 관련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계절과 반대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GN1에너지인가요? GN1에너지인가요? 에너지 관련주를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름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네요. GN1에너지도 있군요. GN1에너지를 이렇게 샀다. 4,700원이 물렸네요. GN1에너지였으면 수익이 됐는데 아쉽네요.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지금은 4,000원 정도까지는 보유하시는 것을 조금 의견을 드려볼 수밖에 없겠고 이번 반등 나올 때 정리하자. 만약에 이 GN1에너지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기 오히려 2,500원에 2,000원까지 빠지면 오히려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시고요. 여기 2,000원이나 2,500원까지 밀렸을 때 그때 추가하면서 포인트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반등시 4,000원에서 매도 2,000원이나 2,500원대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추가하면 수가 낫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유튜브 상담도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감성 코퍼레이션이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300원에 20%요. 네, 2,3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소폭 수익 구간이 있긴 한데 갑자기 좀 흐름이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멘토님. 캠핑족들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 수혜를 받아갔습니다. 멘토님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별로 안 좋게 보시나요? 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딱 봐도. 그냥 주가만 많이 올라왔을 뿐이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널뛰기는 아니지만 뭡니까? 가운데 이렇게 나무 판자가 있고요. 거기를 이렇게 우리 띔틀도 아니지만 어릴 때 운동의 명칭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나무 판자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균형 잡기요, 이런 건가? 균형 잡으면서 하는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무슨 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를 이렇게 걸어갈 때 그게 이제 균형 잡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땅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을 꿔놓고 균형 잡으면서 걷잖아요. 그런데 그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 어떨까요? 점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선만 보면서 가라 하면 그냥 바닥이니까 편하게 걷는데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공포감과 무서움과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엉키고 절키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죠. 주가가 딱 그래요. 바닥에 있을 때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올라갈지 균형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3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단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지 여기에 시청자님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수익을 내는 것은요. 그냥 운빨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거지 절대로 시청자님이 잘 샀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예예. 그리고 대표님 이게 블록테인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품을 팔 때 이 상품 안 좋은 겁니다 하고 팝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하고 팝니까? 아 예예.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비싸게 팔아내야만 하거든요. 그죠? 팔아내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안 좋다는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소고퍼레이션을 잘 보세요. 블록체인 좋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가 지금 아웃도어와 의류하고 있고 하니까 캠핑족들 늘어나면 돈 많이 벌겠지 좋습니다. 보조배터리 충전기, 스마트폰 하고 있다고 좋습니다.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는 건 좋은데 돈 벌고 있는가 안 벌고 있는가 딱 보니까 어때요?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인걸요? 돈을 벌고 있나요? 아니면 맨날 돈을 까먹고 있는 기업입니까?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계속 적자거든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4년 적자 되면 관리종목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주가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 관리종목 들어가기 전에 안 좋기 전에 주가 일부러 뛰어올린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자기들이 물려서 관리종목 들어가는 시청자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비싸게 사셔가지고 물려서 앞으로 고생하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폭탄을 돌리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면서 사실 안 좋은데. 이게 주식시장의 민낯이라니까요. 네. 항상 나에게 덤팅이 씌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식을 살 때마다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 예. 주식은 절대 나에게 돈 벌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 운이 좋았다 생각하고 빨리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더 급등 나올 수도 있고 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건 나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고 빨리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전략 매도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지금 우재편으로 보고 투자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수젠택인데요. 네. 제가 그때 진단키트 간다고 해서 저번에 2만 원대 들어갔어요. 50%. 네. 2만 원. 2만 원의 50%. 네. 근데 제가 1만 9천 원 얼마라고 했는데 원래는 2만 원대 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사가지고 물량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물을 또 타셔서 비중도 많으세요. 멘토님 지금. 네. 네. 진단키트 관련주라서 이게 또 재료가 좀 이렇게 한 방에 나와주긴 해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제가 이 말을 하면 참 파장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비중이 100%에 가깝게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상담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본인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 100%다. 절대 아무한테도 상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만큼 내가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빵. 올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을 믿고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중이 50%다라는 것도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 말은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이 회사에 대한 믿음과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념이 있으신지 어떤 믿음이 있으신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신념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투자 주식 투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주식을 할 사람이 맞는 건가 주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수젠택으로 50%의 비중을 샀다면요. 저는 2만 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젠택으로 올라오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0%, 200% 올라가는 기업이라서 사실 2만 원에 샀는데 지금 14,000원 빠졌다.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거기다가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간다 해도 결국은 진단키트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님도 동의를 하시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냥 싫어요, 난 괴로워요, 물려있기 싫어요 하면 사실 그 어떤 종목도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확신은 자기가 아는 만큼 생기는 건데 사실 지금 뭘 어느 정도 아시는지 제가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시청자님께 뭔가 조언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수젠택, 이 기업은 무조건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는 앞으로 계속 필요하고 매출은 어차피 나올 게 뻔하고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설명해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저는 무조건 홀딩이라고 말씀드려보고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저는 만 원 이하나 5천 원에 가까운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 오히려 끝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매출 나올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때는 100% 다 들어가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신경을 가지고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젠택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오늘 장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조선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최근 원자재 비용 상승분이 선박 가격에 반영이 됐고요. 신조선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에 올라섰습니다. 또 수주 잔액도 풍부해서 수익성 개선 흐름이 풍부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쪽으로는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10거래일 만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6.4%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까지 시세가 확장되는 모습인데요. 본행제 관련주들 한국 카본 8%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리오프닝, 경기 재개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과 연동해서 소비 그리고 관광 활성화 대책도 재개가 됩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80%, 완료율은 7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쿠폰을 다시 한번 가동하고요. 여행 주간 등 관광 활성화 대책에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 등 관련주들이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모드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시에는 실적이 향후 몇 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인의 매수가 지금 이거랠즈 함께 붙고 있습니다. 현재 모드투어는 5.6%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노랑풍선은 8.9%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까지 시세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5%에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전주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 주에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 21일 한수원에서는 해외 원전 수주를 재개한다고 밝혔고요. 또 한빛 원전 5호기도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진파워, 한전기술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원전 수주에 입찰한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원전이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고 하고요. 현재 13% 시세 상당히 좋습니다. 2만 5,7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희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짱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